1. 2. 3. 3. 4. 빠졌어요! 주, 준표! 구준표 선배가 불장에 빠졌어요! 뭐예요? 왜 이렇게 숨을 텐데? 못해. 네? 전하의 구준표가 유일하게 못하는 게 수영이라고! 제 마음에 비상벨이 울리면 언제나 선배가 나타나는 게요. 비상벨? 불 날 때 울리는 그런 거? 네. 시켜줘 그럼. 뭘요? 금잔디 명예소 왕관. 네. 당신 말해봐. 뭐가 어째? 니가 뭘 안다고 떠들어! 아까워. 뭐? 당신 같은 사람한테 잔디 선배는 너무 아깝다고. 이 자식이 미쳤나! 삼촌 줄게. 네? 뭘요? 3. 2. 1. 말해봐. 뭘요? 아직도 변함없나?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사랑을 기다리는 거. 말했지? 친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귀는 거라고. 니가 전에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이런 거 열나 짱 나거든? 없어. 나 전에 사귄 여자들 같은 거 없다고. 이게 뭐예요? 자. 이제 말해. 뭘요? 준표한테 하고 싶은 말. 하지마. 뭐? 찔찔 짜는 거 하지 말라고. 안 어울려. 잘됐다. 정식으로 부탁할게. 뭘요? 잔디가 오늘부터 내 연애 코치가 되죠. 아니지. 그렇게 하늘으로 시켜주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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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